스타들의 외모 망언, 화나면서도 재밌네요, 그렇죠? 수현씨도 외모 망언 하셨던데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찐다고 제가 그랬었더랬죠. 근데 이제 막 살이 오르더라고요. 긴장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. 선배님, 선배님! 저는 제가 소희연 언니보다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! 아니, 맞아요. 그리고 하지만 저는 이현 언니보다 연기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노력할게요. 미스맹, 미스맹? 스튜디오 멘트 좀 노력 좀 해주세요. 네, 제가 스튜디오 멘트를 준비했는데요. 제가 준비한 코너는 바로 2013년도 빵 뜬 스타들의 결정적 순간입니다. 2013년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7명의 스타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빵 뜨게 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인지 잠시 후 만나보시죠. 네, 여러분! 새로운 슈퍼 1위가 등장했습니다. 슈퍼맨, 배트맨을 이을 히어로로 변신한 정재영씨와 절대 여진 한지민씨의 재밌는 만남 속으로 지금 바로 갑시다. Right now! 안녕! 안녕!